핑크퐁 친구들, 안녕! 나 둘의 친구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튼튼쌤! 난 꼬이 꼬이 핑크! 난 아기 상어 올리! 핑크퐁, 올리, 바닷속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 머리 긁은 해마도 있고, 그리고 귀여운 아기 상어도 있어요! 맞아! 오늘은 튼튼쌤과 바다동물 유입동을 해보자! 준비됐지? 네, 튼튼쌤! 핑크퐁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 세트에르가 녹색보다 이렇게 한강이 없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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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